자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의 모습을 바꾸기 이라는 제목의 수업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양이가 움직일 때 정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고양이의 어떤 움직임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움직이곤 있지만 어째 움직일 때 발도 안 움직이고 손도 안 움직이니까 마치 유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좀 으스스한 느낌이 납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가 움직일 때 자기의 손발도 움직여서 좀 더 움직이는 것 같은 뭔가 노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할 수 있을까요? 자 그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눌러보겠습니다. 자 이런 걸 탭이라고 해요. 자 보시면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개의 뭐 두 개지만 두 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시간에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개의 사진들을 붙여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우리가 만든 적이 있었죠?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어서 예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. 자 블럭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형태를 누르고 이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도형을 옮겨 놓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것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고양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. 어때요?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즉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다음 모양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이 블럭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이것을 여기다가 착 꽂아요. 그러면 고양이가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블럭이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뛰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복사해서 오른쪽 화살표에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습니다. 자 그럼 어때요? 고양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 엄청나게 뛰어다니죠? 예 너무 초삭거려서 너무 뛰어다녀서 뭔가 좀 고양이가 마음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잘 못 뛰는 너무 잘 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잘 못 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렇죠?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조금 더 이 뛰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. 이렇게 뛰면은 뛰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.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자 속도를 조정한다. 실행되는 속도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라야 할 것은 제어에 있는 몇 초 기다리기입니다. 항상 이걸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. 계속하다 보면 떠오르게 됩니다. 자 그럼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. 자 고양이가 뛰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?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느려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있는 이 무한반복하기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 있죠? 자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 자 이것과 이것 이것은 고양이의 이동 또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른 속도로 좀 더 천천히 실행돼야 된다는 거죠.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자 빠르게 실행돼야 되고 이것은 느리게 실행돼야 된다는 거예요. 즉 실행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얘들이 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냐? 바로 별도의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. 아 별도의 반복을 하게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자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그리고 제어에서 무한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. 그리고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좀 더 쉽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려요. 자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들 있죠.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랑 1초 기다리기는 위로 올리고 나머지 것들은 삭제 그리고 얘도 올리고 나머지는 삭제 자 그리고 여기서 얘도 삭제 얘도 삭제 그리고 1초 기다리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. 자 그리고 한번 해보면 어때요? 자 다시 실행을 할까요? 자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과 고양이가 고양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.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고 있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는 1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. 자 그런데 너무 느려요. 그러면 0.2초 그리고 밑에 것도 0.2초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자 어때요? 아까보다는 더 자연스러워졌죠?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0.1초 정도 하고 한번 해보죠. 예 조금 더 빨라졌죠? 아주 자연스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양이가 아무런 몸동작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양이가 뛰고 있는 것 같고 또 유령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말로 고양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머리로 상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뛰고 있을 때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몸동작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.